아니야! 어머, 어머, 내 가습! 어머, 어머, 내 가습!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 내 가습! 이 참에 어디서 난 거예요, 갑자기? 나는 지금 은인 씨 보고 충격받은 게 있어, 우리 송 대표님. 나 백맨 거 처음 봐요. 아니, 필수예요, 필수. 아, 그래요? 필수 하니까 매니저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 가져오셨구나. 코도 닦아야 하고 하니까. 우리 방송 보셨다. 안에 뭐 들어있어요, 언니? 언니는 담배는 안 돼요. 담배는... 아, 은인은 노담이에요. 저는 노담이에요. 이분은 노담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한 번 출연해 봤는데 실패해가지고. 저는 안 맞더라고요. 옛날에, 옛날에 숙이 따라서 한 번 해봤는데. 아이고, 숙아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당뇨, 당뇨. 이제는 다! 아, 숙이도 노담이에요. 현빈 형인데, 재석 씨도 끊었고, 숙이도 끊었고. 숙이도 노담, 저도 노담. 역시. 여기는 애초에 노담. 애초에 노담. 건강이 좋은, 건강이 필수예요. 그렇습니다. 개딱지. 개, 개. 개. 3, 2, 1. 개를 먹고 나서. 자, 끝. 개를 먹고 나서. 자, 끝. 딱새우를 먹고 나서 2를 봐야 돼. 1, 2, 2, 3. 즐겨볼 정도로 이렇게 하면 피가 나. 피가 나. 칫솔! 칫실? 아,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쑤시기! 이쑤시개 말고. 이쑤시개. 이쑤시기가 아니라. 이쑤시개. 제시야, 앞에 한번 카메라 봐야지. 이쑤시기!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거 너무 재밌어. 일단 저기, 우리 제시도 그렇고, 상혜분도 그렇고, 일단 인사를 좀. 확진되세요. 이리 오세요, 좀 확진되세요. 뭐라고 인사해요? 안내같이 확진되세요. 저희는 음성이에요. 저희 음성이에요. 저희 전파력 없어요. 난 한자리에 주차해. 뽀뽀도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뽀뽀를 왜 하냐. 뽀뽀? 일단 저기, 우리 윤수하고 우리 또 혜율이가. 우리 식센스3에.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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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뭔들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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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게 굴러가라. 다시 돌려주세요. 잠잠하게 굴러가라. 이거 절대 선진하지 마. 우리 집에 잘 들어갔다. 우리 집에 잘 들어가. 아니, 진짜. 오해 없이 지금 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혹. 간혹. 간혹 있을 수 있는 실수예요. 야! 박대하지 마. 오빠! 무난하게 굴러가라. 요즘 제가.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소중세기지. 저는 결혼을 했어요. 의사 걱정되신 분 우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우비가 있긴 있는데. 아니, 그거 입는 게 더 귀찮아요. 아니, 근데 오빠. 우리 얘기 때 귀찮게 했어요. 아, 저기. 개시는 입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시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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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그때까지 하지 마요. 수고히. 그렇게 안 들어가죠. 그렇게. 아니,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답답해요. 니가 더 답답해요? 아... 아, 나 진짜. 어 나... 파이어! 미쥬야! 뭐하냐? 너 뭐하냐? 야 너 꼭... 아 진짜... 지겨워 지겨워 아주 그냥 봐봐요! 게임에 우리가 웃으면 안 된다고? 웃으면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신대요 나 웃겨 어떡해 나 벌써... 자 몸불기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오케이 나는 이거 진지하게 합니다 왜 잠깐만! 내가 뭘... 내가 뭘 했어? 나 벌써 웃겨 내가 뭘 했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좀... 잠깐! 벌써 웃으면 어떡해 볼 좀 거기서 빼! 볼 좀 거기서 빼! 아니 볼 좀 가슴에 대지 마! 언니 꽉 찬다 하지 마! 좀 하지 말라고! 꽉 차! 왜 그래! 헤윤이가... 아 웃어버렸던... 아 웃어버렸던... 헤윤이... 우와... 너무... 더 우려... 더 우려... 더 우려... 갑니다 첫 번째 주제 갈 수도 있어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 없이 스킨십만 존재하는 사람 대... 말 없이 스킨십만 하는 사람 대... 스킨십 없이 말만 하는 사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스킨십만 어떻게 해... 만지면 오빠! 자! 서로의 입장을 정하세요 잠깐만! 우리는 말을 해야지 그래도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말을 하는데 스킨은 안 해? 그치 만져야지! 근데 스킨십을 하면 말을 안 해 안 해야지! 근데... 말만 하면 친구죠 차라리 말 없이 그냥 몸에 대화를 하는 거 차라리 말 없이 말 없이 스킨십만 하는 사람 자 선택했습니다 뭐예요? 이 팀은? 말 없이 스킨십하는 애인이 더 좋다 아 그래! 그럼 우리는 말하고 스킨십 없는 거 시작! 먼저 토론하시죠 아니 웃을 게 뭐 있어? 뭐? 어... 뭐? 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저 웃음이 많아서 그래요 토론하고는 상관이 없죠 제사 오빠 웃지 마요! 알겠습니다 토론을 안 했어요 자 토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스킨십을 안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애인 자 말 없는 스킨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간에 마음을 확인하고 아니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안고만 있고 눈을 쳐다보면 이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365일 그러고만 있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니가 뭘 알아 언니 나 29이에요 나도 다 알아요 알아! 나도 다 알아요 알아! 그래 미주 29이야 이따 잠깐만 그래서 뭐 결론이 뭔데요? 채시 씨 몸에 대화를 안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이런 거 저는 몸을 안 해요? 그럼 뭘로 하십니까? 입으로 입으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말! 말! 표현이 다소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좀 바꿔줘요 그렇게 할게 바뀔게 주제를 바꿔줘요 고기 좀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근데 자리가 좀 그렇다 근데 아니 여긴 좀 바쁘네요 근데 이게 조금 바쁘네요 진짜 일단은 승질이 차분해야 돼 나랑 안 맞아 여기 나랑 안 맞아 여기 내가 할까요? 오빠 오빠 팔 때문에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아니 내 자꾸 왜 계속 내려가지? 뒤집어 오빠 작가 작가가 내려갔어요 자꾸가 근데 저기 나 현주 씨 나 한마디만 할게요 본인이 굽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우면 굽는다고 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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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할게요 나요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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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벗어요 좀 아까부터 그냥 걸겨죽겠네 진짜 그냥 나 진짜 벗은다 아우 아우 나는 모르겠다 이제 네 글자 이상 영화 제목 시작. 뭐라고? 뮤비. 네 글자? 하나만 붙여도 돼. 하나 붙여도 돼. 하나 붙여도 돼. 제발. 잡아도 돼? 자, 자. 자,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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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잘한다. 됐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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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야? 1. 슈퍼마더. 슈퍼마더. 슈퍼마더? 슈퍼마더. 아니, 근데 이 팀 있는 것 같아. 슈퍼마더. 있으면 대박이지? 슈퍼마더. 오바야 야동이야. 오바야 야동이야. 이 영화는 안 돼요. 죄송해요. 이 영화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 차가. 엘씨 엘씨. 네. 영화 언제 개봉해? 아직 개봉은 안 했고요. 근데 이거 몇 년 만, 얼마만에 개봉하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이거. 찍어놓은 지 좀 됐어요. 요즘 왜냐면 찍어놓고도. 맞아요. 개봉하기가 진짜 힘들대. 아니, 그러면 두 분도 되게 어색하겠네, 지금. 만난 지 오래됐죠? 아니요, 그게 중간중간 보기는 했어요. 아, 진짜? 액션 영화다 보니까 이상하게 전호애들이 좀 생겨가지고. 그렇지, 몸짜리만 생기지. 네. 왜? 몸짜리만. 뉘앙스가. 야, 나라야. 너 오늘 토크 좋다. 야, 너 오늘 토크 좋은데? 여기 하시니까 되네. 나라가 여기 식스앤에 에이스네. 아, 나라 잘하지. 아, 메시지, 메시. 아니, 많이 누웠다. 엄마라 많이 누웠다. 네가 이거. 아니, 내가? 이거, 이거? 어느 사람 바꿔도 돼요. 만드십니다. 갑니다. 저기야. 얘가 더 위기일 것 같아. 제시 맞춤.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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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왁스예요. 이 왁스예요. 이 왁스예요. 이 왁스예요. 에이. 아이, 아직 일주일. 뭐야. 뭐야, 다 있네. 야, 이거 여기저기 다 들리는데? 아니, 이렇게 있어. 아니, 이렇게 있어. 이거 너무 침대 게 아니야? 아니,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잘하. 잘하고 있어. 오케이, 조용히 해 봐.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저지. 이 분, 남자분한테 어머, 저 저지 너무 예뻐요. 저 저지 너무 예뻐요. 이러니까. 그 남자가 제 척이 보여요? 제 척이 보여요? 제 척이 보여요? 번호 3개 선택했어요. 번호 3개 선택했어요. 번호 3개 선택했어요, 번호 3개 선택했어요. 거기 맞지? 확실해요. 여기도 확실해. 여기도 확실해. 여기도 확실해. 하나 더, 하나 더. 2번 할까, 2번? 그래, 그래. 1번, 2번, 6번 오픈! 이건 너무하네, 진짜. 너무 이렇게 할 게 있어. 하나, 둘, 셋. 뭐 여기 없네. 자. 하나, 둘, 셋. 뭐 여기 없네. 두 명, 나 두 명 잡았어! 야, 네 명! 저지. 아, 제가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제가 이제 운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다 끝내야 돼요. 다음 주에 뮤비를 찍어야 돼가지고. 우리 좀 써줘, 뮤비에. 야한데? 좋아! 좋아, 재밌겠다! 약간 이런 거야, 줌 앤. 줌 앤. 이게 가슴을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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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건의 시선은 가슴이에요. 아, 근데 뭐. 가슴도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가슴. 가만히 있어. 왜냐면 우리 댄서 친구 동생들이 가슴이 없는 친구들도 커 올려 커! 수술 이야기는 다음에 하면 안 될 거야? 모으면 나 더 웃긴 있어. 얘기를 낄 수가 없다, 낄 수가 없어. 다시! 나는 동생들한테 미안한 게. 동생들한테 미안한 게. 같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나는 동생들한테. 그래. 그게 미안해. 다음은 그렇게 반가움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지. 아니, 오빠랑은 그거는 낄 자리가 아니야. 낄 자리가 아니야. 그렇지, 엉덩이라면 되지. 그만해. 그만하라고. 자, 재석이 형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사람 이름은 금지예요. 이번 장르는 격정 멜로 뮤지컬. 멜로. 아, 뮤지컬이요? 노래를. 노래를. 뮤지컬. 누구부터? 아니, 재석 오빠. 저부터. 준비, 시작! 뮤비. 뮤비를 찍는 날. 뮤지컬, 뮤지컬. 뭐라고요? 뮤비를 찍는 날. 아니에요, 노래 아니에요. 뮤비를 찍는 날. 뮤비를 찍는 날. 행진곡인데, 행진곡. 그래서 마비 걸렸는데. 마비 걸렸는데. 그래서 마비 걸렸는데. 그래서 마비 걸렸는데. 마법 같은. 오늘. 매부랑은 안 돼. 매부랑은 안 돼. 야, 매부랑은 안 되는. 매부랑은 안 된대. 야. 아, 땡기. 야, 매부랑은 안 되네. 우리가 보여줄게. 우리가 보여줄게. 준비, 시작! 이영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너와 만나고 싶어. 안전한 곳에서. 괜찮다. 안전한 곳에서. 기대돼. 안전한 곳에서. 기대돼. 그렇지. 육주에 누워. 육주에 누워. 육주에 누워. 안전하지? 옷 좀 벗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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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해. 섹시해. 옷 좀. 이번 장르는 스릴러. 이거 전문이지. 전문. 전문이야. 시작. 시옵, 피옵. 시옵, 피옵? 시. 욕밖에 생각이 안 나. 시. 시. 욕밖에 생각이 안 나. 시. 슈퍼. 후예, 오빠.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시. 시작. 비옵, 디귿. 시. 시작. 비옵, 디귿. 저거 봐봐. 감동적으로? 오빠! 오빠 뭐 시작검사예요? 왜 그래? 잠깐만요. 내 생각났지. 오케이, 오케이. 시작. 병 대 개 있느냐. 아, 진짜. 이런 말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정천민 PD도 화를 낸다. 아니, 왜요? 이름이 왜 자꾸. 병 대 개 있느냐. 왜 안 돼요?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병 대가 뭐예요? 병 대 사람 이름이지. 병 대 개 있느냐. 무슨 개? 강아지? 아니. 거기 있느냐. 거기 있느냐. 개 있느냐. 오케이, 다시 해야 해요. 병 대 개 데어. 아유 데어? 오케이.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있지. 내 바디 지금. 싸돌이. 오일 빨려 공개 수 된다. 해, 넘어가, 넘어가. 아니, 왜? 아니, 사극에 바디랑 오일인데. 내 바디 오일 빨려. 오빠 왜 안 되는 거예요? 사극, 사극. 내 바디 오일 빨려. 그래. 내 바디 뭐. 내 바디. 사극 같겠다. 사극이죠? 저부터, 저부터. 시작. 일로노라. 뭐 하고 있느냐. 저기, 이리오노라예요, 일로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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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 일로노라죠, 일로노라. 일로노라. 일로노라, 일로노라. 아, 죄송합니다. 한 번, 한 번 다시 시작해. 그럼 2로 와도 돼요, 2로 와도? 예, 1로 와도 되면 2로 와도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초성 바꿨어요. 카드. 시작. 치사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 감히 차사에게 내 이놈.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 추석에 네 애를 낳았다. 아, 추석이었는데. 추석. 우리는, 우리는 얘가 정점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망장이라면서. 망장이라면서. 망장이라며? 망장. 카드. 정말. 카드. 카드. 카드폰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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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방을 쓰다가 이렇게 같은 방을 쓰게 된다. 각방은 아까 없었잖아. 왜 만들어. 거봐라. 자기야 왜 만들어. 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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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뭐야. 미안합니다. 제가 잘 어울리지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아 어렵다. 자 그러면 멜로. 멜로 멜로. 부탁드리는 좀 느끼하게 하지는 마시다. 그래 네 알았어요. 그래. 현주 네가 제일 느끼하게 하지 않아? 오이 말해줘. 시작. 시작. 상엽. 서울에서 만났던 그때. 시작. 서울에서 만났던 그때. 그때가 기억나네. 서울에서 만났던 그때. 그때가 기억나네. 괜찮지? 쉽고 해요? 멜로 멜로. 상엽이가. 상엽 오빠가. 상엽 오빠가. 상엽. 상엽. 상엽이가. 상엽 오빠가. 나 그때 만졌어. 아니 어디 만진 거 모르잖아. 오케이. 이렇게. 비밀이야.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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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 재수 오빠한테 비밀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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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승리. 오케이. 승리. 오케이. 예스 예스. 우와. 정말 이게 어떤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희극 인상이야. 아. 아. 전형적인 희극 인상. 뭐야. 왜 이렇게. 왜 어디서 봤어요? 뭐야. 난 몇 번을 봤는데. 내가. 너무 방송을 어디서 봤지? 갑자기 우리 챌린지도 같이 했잖아. 아. 어디서? MBC 앞에서 라디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 것 같아. 어? 지나가는 시민 붙잡고 했다고 생각했는구나. 아니 메이크업하니까 다른 사람이다. 그때도 메이크업했어. 우리 친구야? 아니 지금 맘 먹긴 하는데. 어. 아니 오른 길에 너 뭐 흘렸더라. 그 아래에. 오빠구나. 너 아까 이거 네 거 아니야? 얘 나가. 아니 진짜로. 너 일로 와. 아니 앞에. 아니. 너 왜. 야. 도라이다. 저거 뭐 하는 거야. 와 이희경이는 변함없는 도라이야. 와 이 갈비야 너. 웹살이야. 이미 서로 나서. 나랑 동갑이네. 팔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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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엄청 비싼가 보다. 전복을 품었대요 전복을. 전복을.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비싸도. 10개 팔아서 이게. 이거 요즘 임대료도 그렇고 이게 감당이 돼요? 어? 방금 들었어요? 하루 단 10접시만. 판매하는. 10접시가 뭐야. 10접시가. 어? 방금 들었어요? 왜 왜? 나한테 너 깐다래요. 아이고 아무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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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현 됐어. 이현 됐어. 이현 잘한다. 인자.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가. 고추 가. 맵잖아. 왜 고추를 가네. 고추 간다. 고추 가. 고추를 우걱우걱. 계속 씹고 있는 거야. 반복해서. 그 아저씨가. 배꼽? 배꼽으로 다 터져 뭐야. 배꼽으로 뛰어나왔어.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어렵다. 책이 너무. 공포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포잖아. 왜 오빠가 평가해야 돼요? 얘가 평가하지 누가 해. 지금까지 평가를 했지.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번 장면은 격정 멜로예요. 멜로. 19금 멜로. 8. 9. 큰일 났네 또 저기 멜로. 준비 시작. 빨리 해. 나잇, 나잇. 칼로 너의 옷을 찢었어. 가져가 손잡고. 파이팅, 파이팅.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니야, 탈락. 아니, 뭐 하는 거야? 여기 로맨토미 한번 갈게요. 줘봐, 우리가 하는 걸 봐. 자, 갑니다. 시작. 봐봐. 곤충? 로코의 곤충. 좋아, 곤충. 곤충들도 사랑을 합니다. 좋지? 끝이에요? 이거 괜찮지, 이렇게. 사람으로 짜. 곤충들도 사랑을 합니다. 아기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곤충이? 곤충이? 곤충이 뭐 어떻게 사랑해? 잠자리? 곤충이? 곤충이? 곤충들이 사랑스러운 잠자리를 갖습니다. 어? 이거 왜? 갑자기. 약간 우리가 곤충들의 어떤 그런 그. 그. 곤충이? 이번 장르 판타지 동화. 에이, 싫어. 뭐가 싫어? 재미없어. 그럼 재밌는 거야? 네. 19금으로 해? 네. 사극 19금으로 합시다. 사극 19금 콜. 사극 19금 콜. 코리아 트레이셔널 드라마. 근데 어덜트. 소녀. 준비가 안 됐사옵니다. 준비 시작. 형님. 저는 고민이 있사옵니다. 그 누나를. 근데 왜 사극을 했어? 사극이야, 사극이야. 그 누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그렇죠. 됐다. 나야, 나야. 19인데 사극?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누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대. 형한테. 자아. 자아. 그 슬립 아니야, 슬립 아니야. 그 슬립 아니야. 잠깐. 자아. 자아.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이게? 네. 자라고? 자아. 우리 한 번. 할 수 없어서만 하면 끝을. 자아. 이따 만나보시옵소ап. 이따 만나보시옵소사. iman, 만나보시옵소. 이따 만나보시옵소. 만나보시옵소사. 만나보시옵소사. 무슨 board? 소민이는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답을 주셔서 답을 주셔서 만나볼 게 없어서 신희 씨 형 뭐야? 오 야야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하하 잘했어 진짜 잘한 거야 현란해, 어머 어머 본인이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잘한 거야 현란해, 어머 본인이 할 줄 알았는데 죽을 자잖아 죽을 자야 그냥 주환이 알아들을 거야 그냥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역시 날아오다 언니 밑으로 내려가야지 누나, 누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나, 누나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댄스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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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힙합 같은 소리 하네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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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지금 왔다고 생각하세요 준비 시작 뭐 어려워? 단순하게? 오케이, 오케이 말을 안 돼 구물 자냐? 웨인 외부를 왜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좀 보여줘. 왜 이거 그만해! 저..저는 왜 내밀어? 아니 내밀어. 진짜. 아니 그걸 보여줘야지. 아니 뭐야. 왜 완전했어? 아니 그걸 보여줘야지 언니. 왜 완전했어? 잠깐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정답. 주완아. 오늘도 너 오늘 저 통장 두발마 가야 돼. 관능. 관능이야. 관능. 키쁨. 키쁨. 해. 나는 너 뭐하고. 아니 근데 순서대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 누나에서 완전히 틀어졌어. 나는 본 대로 했을 뿐이야. 자 격정 로맨스. 스. 스핑크스. 오케이. 스핑크스. 스. 스위스에 혼자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때 그녀를 처음 봤죠. 어. 핑크. 핑크. 핑크색 팬티를 입었는데. 핑크색 팬티를 입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니 잠깐만. 아니 계속해. 아니. 핑크색 팬티까지 가면 이걸. 계속해. 아니야. 교수님을 어떻게 봐도. 자 끝. 그. 아. 이거 교수님이 어떻게 봐도. 아. 이거 참. 난감한데. 느낌을 넣어서. 느낌을 넣어서. 크림을 갖고 와서. 크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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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코치를 해야지. 빨리. 네가 코치를 해야지. 네가 코치를 해야지. 네가 코치를 해야지. 그 몸에. 느낌을 넣어주세요. 크림을. 아. 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안달라. 안달라. 교수님. 교수님 코치 좀 해드려요. 크림을. 입술에 발랐어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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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 팬티를. 어떻게 됐다고? 3. 2.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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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뭐. 아. 스. 근데 내가 신기한 게 내가 식스텐을 하고 나서 머리가 좀 빨리잖아. 그래? 왜지? 야한 생각을 많이 해. 머리가 좀 빨리잖아. 야, 감자 꼭 거리가 있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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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에브리웨어 감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에이. 감자국 거리. 감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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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국. 다 감자탕이네, 여기. 감자, 감자, 감자. 여기야, 가는데. 우리 가는데 여기야? 공감탕이라고 써 있는데 이미? 여기야? 고맙습니다. 아유, 3회를 주셨어. 선물 받았어요? 되먹을래요? 오빠, 날 이렇게. 우와, 이거 맛있겠다. 이게 딱 내 사이즈야. 아니야, 아니야. 얘가. 언니는 배야. 언니는 배야. 이건 짝지. 야, 근데 진짜 건물이 오래된 곳이긴 하다. 야, 이거. 근데 여기 이런 거 오래됐어. 그치? 이런 게 오래된 거 아니야? 바이브가? 난 근데 이 오래된 게 이 그래픽 효과라는 거지. 아, 그런 것도 돼? 응. 너 너무 근심 반응 좀. 건물이 진짜 오래됐네, 여기. 근데 난 감자국 거리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이거 먹을래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거. 아니야. 어머, 어머 내 가슴. 어머, 어머 내 가슴. 어머 내 가슴. 이 참 위에, 참에 어디서 난 거예요, 갑자기. 사과. 아삭. 과자. 냥냥냥. 밖에 안 맞춰. 자? 자몽. 너, 너, 너. 너, 너, 너. 손. 손. 목류병.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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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무 좋다. 야, 저거 뭐야? 원장님. 님도 보고 뽕두 따고. 님도 보고 뽕두 따고. 이거 nämlich. 님도 보고 뽕두 따고 둥지어. 이게 뭐예요? 명 bele biologyia원님. 님도 보고 뽕두 따고 둥지어 해. 님도 보고 뽕두 따고. Napоко 따고. 님도 보고 뽕두 따고.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박자가, 박자가 이렇게 하는 거야. 원숭이. 깨, 깨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왜 너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렇게 했니? 나라야, 너는 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랬니?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여섯 글자를 할 줄이야. 아, 근데 너무 환기가 안 돼. 환기? 환기. 이거 이만큼 구웠는데 지금. 맞췄어, 지금. 저 지금 폐가 아파요. 담배 피운 거 같아. 담배를 피워서 그런 거 아닐까? 뼈 때린다, 뼈 때렸고. 아니, 동생한테 그, 아니. 그래, 그래, 그래.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지? 그래, 그래. 담배 끊었어요, 그리고. 아, 진짜요? 아니, 전자담배 피워요. 뭐, 각자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는 쇼랑 다르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식스센스입니다. 아, 내일 상현 오빠 생일이래요. 40살이래요. 40살이야, 40살이에요? 40살? 오빠 40살? 아니, 근데 바뀌었어. 두 살 늘었어. 아, 맞아. 39살이야. 내년인가? 내년인가? 그런다고 이 오빠의 거주기 젊어지진 않잖아. 젊어지진 않잖아. 거주기. 언니, 마음이 젊으면. 마음이 젊으면. 근데 마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심장이잖아. 심장. 마음이 젊으면 젊은 거야. 너 진짜 마음 넓다. 너 진짜 마음 넓다. 동심이라. 와. 나 근데 아직 순수해서 괜찮아. 거의 연습 문제식으로 하나 드릴게요. 네. 자, 갑니다. 꿀벌은 을 소리가 나는 대로 쓰시오. 꿀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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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지? 꿀벌은. 아니요? 네? 이거 어렵네. 이건 내가 잘하지.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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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자, 초등학생. 문제. 칭찬해준 사람은 할머니인데. 칭찬받은 일을 심부름을 잘했대. 그랬더니 할머니가 해준 말이죠, 들었던 말. 잠깐만 할머니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개가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 자, 이따 X. 야, 그게 어린이가. 이런 X. 개보다 난데. 개보다 난데. 개보다 난데. 누나는 욕한 거 아니에요. 답 맞추려고 그런 거지. 여기 많이 세네. 응? 많이 세다. 응. 많이 싸다. 예, 부산사람이다. 우리 사투리. 나 너무 좋아, 사투리. 나 사투리 쓰는 남자 좋아해. 나도, 나도 너무 멋있어. 사투리를 못 고쳐서 제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투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투리? 너네 사투리 잘하네. 너녀라. 그냥 뭐 형이 막 사투리 잘하네 이러면 아 형 고맙다. 그냥 이 정도만. 좋아, 사투리 쓰는 남자 좋아. 사투리 쓰고 있다요. 사투리 쓰고 있다고요. 오빠야. 아니야, 아니야. 부산 여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한다. 뭐라노. 뭐라카노. 아니, 이거 어디 거예요? 경상도. 그거 저기 봉선이가 하는 거잖아. 맞아요. 뭐라카노. 뭐라카노. 뭐라카노이 시부리 싸노. 뭐라카노이 시부리 싸노. 뭐라카노이 시부리 싸노. 얘가 시자 말하면 이러면 좋구나. 뭐라카노이 시부리 싸노. 이게 사실은 지금. 밑저쌀? 뭐라 그러더라? 밑저쌀? 꼭지쌀. 뭐라고요? 꼭지쌀. 뭐라고요? 밑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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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꼭지쌀. 그러니까. 젖꼭지 뒤편에 있는 살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거 그냥 보면 그냥 모르지. 몰라요? 대창 막창도 이런 비주얼이잖아요. 맞아. 연예인. 릴레이. 시작.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김지민.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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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수 교수님. 박광수. 박광수? 박광수 교수님 약간 좀 그 야한, 야한 옛날에. 즐거운 사랑. 즐거운 사랑. 나는, 나는 이 게임을 못 해. 마지막 라운드. 노래 제목. 릴레이 시작.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사랑해. 꽃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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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콕가신.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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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콕. 디테일하게 묻지 마요. 노래가 번동적으로 떠오르는 거니까. 로맨틱 코미디. 네. 여기 저 먼저예요. 특수문자. 특수문자? 특수 문자? 특이하게 우리. 니가 가고 싶은 곳에 가볼래? 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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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왜 이러지? 왜 손이 가지? 잠깐만. 듣은 바로 아는 수박 같은.. 이거 한번 보여줄게. 손바닥. 손 perdpipe. 스파크가 생활 approved. 바 наг Through Slip tim StOSE 한 수상가 profit대세. 손 끝이 느껴진다. 쌍 쌍 쌍 쌍. 오 마이 값 봐봐요기. 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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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야하게, 야하게. 닥스에서 샀어. 닥스에서 샀어. 오빠! 왜? 왜? 감동적인데? 아니, 왜? 아니, 나는 이게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닥스에서 샀어. 봐봐, 여기. 여기 이제 마지막 과거 끝입니다. 그리고 재수업의 엔딩을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19금. 대로. 운동화, 운. 화, 화. 운이 좋은 날이었어. 그와 이 밤을 즐길 수가 있다니. 동. 동적인 움직임, 정말 좋았어. 화. 화이자. 15분. 저희 안전까지, 고생erves이. consort 5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날씨.